한 번 이글스 우리 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한 송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승진 사장님을 비롯한 하나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대접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지금? 실감이 좀 나세요? 그냥 쑥스럽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뭐 많은 기자분들도 계시고 팬들 계시는데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진짜 유엔진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무릎팍 보다 여기가 더 편하게 해주실거죠? 네 열심히 웃겨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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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시민패와 더불어서 명예시민 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패 한화의 교수 류현진 우리 시민은 류현진 선수와 함께한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한화의 교수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시민화학과 대전의 위상을 채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월 5일